시작하면 되죠? 네, 네, 네. 안녕하세요, 코보TV 리포터. 이번 대회 라이징 스타 김정우입니다. 일단 MVP가 되신 걸 축하합니다. 왜 시아일은 ser MVP? MVP가 되신 소감이 어떠신지? 왜 시아일은 ser MVP? 에, 슈퍼콘텐토. 에, 알필아, 파이밍, 파이밍, 파이밍 하지만, 시아일은 MVP가 다른 프레미엄이 더욱몰뜨려고요. 한국 무대는 처음인데, 벌써부터 많은 팬들이 생겼어요.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에, 모르겠어요. 사실, 이게 제 첫번째는 여기. 그리고,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대회 끝나면 곧 시즌인데, 시즌에 임하는 과거와 팬분들에게 한마디 너무 감사하군요. 그렇게 너무 감사하고 이 팀에ience. 제 기회는 그녀는 생각생각, 이낙부가 성상으로 끊기 위한 노력은 그래야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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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억. 오늘의 자기는 것. 어떻게 생각벌이이 기념가 있는 가능성? 어떻게 생각하는 리냉 meu patron이긴 다를 해야지? 어떻게 생각하는지? 잠시만요. 어떻게 생각하는지? 어떻게 생각하는지? 왜 이렇게 라이스가 있나요? 일단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좋고요 이제 제가 받아야 될지 좀 잘 의문이 드는 상이기도 하고 다른 선수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다른 선수들 대표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팀 간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쓰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경쟁을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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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점프 탄력도 좋고 공격하는 것도 다 간결하고 해서 맞기 확실히 더 많이 어려웠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저는 저도 작기 때문에 좀 더 한쪽 코스만 작고 다른 한쪽은 또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... 아까워야 된 것 같아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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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시즌은 부상 없이 하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레프트 상황이 많아졌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같이 번갈아 하면서 준비 많이 하고 또 좋은 이제 봄 빼고 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좋게 봐주시고 하니까 좀 더 거기에 맞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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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